오늘 준비한 시크릿 공략주는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아무래도 중소형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의 계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쇄 제조 그 다음에 콘텐츠 유통하는 이러한 사업 등 하고 있고요. 드라마 제작 미디어 제작 등 이러한 제작 사업도 하고 있다. 같이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아티스트들 인쇄물을 전반적으로 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뮤지엄 리플렛 혹은 전단지 혹은 아티스트들 프로필 그리고 프레스킷 앨범뿐만 아니라 일반 인쇄물 전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투자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월트 디즈니 있죠.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의 부가 판권을 좀 계약을 맺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는 DVD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IP를 통해서 이러한 월트 디즈니 IP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IP를 통해서 MD 상품도 개발하고 있고요. 또 그룹사 내의 역량을 좀 고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출판 등 신사업도 지금 기획 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가 코로나로 인해서 디즈니랜드가 문 닫고 이번에 1년 만에 좀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았지만 발빠르게 OTT 서비스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을 했었는데요. 2019년 11월에 디즈니 플러스를 런칭을 했는데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유로한 나라에 첫 번째로 런칭을 했는데 출시한 뒤 지금 현재 1년이 조금 지났는데 1억 명이 무려 1억 명이 유료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한국을 비롯해서 홍콩 등 동유럽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을 한다고 하니까 국내 상륙도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신 3사 중에서 LG유플러스가 디즈니와 협의를 통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아무래도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을 좀 노리고 있는 교두부로 삼고 있는 디즈니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을 아무래도 욕심을 갖고 있죠. 그만큼 콘텐츠가 좋다 보니까 디즈니 측과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양사 간의 이해관계를 좀 내비면서 이와 관련된 OTT 시장에 대해서 빠른 시장 확대를 나가겠다라고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자체를 보시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IP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8천여 개의 계열 회사도 있고 8천여 개의 여러 개의 콘텐츠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는데 동사가 그와 관련된 디즈니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돼서 향후 강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런칭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진 라인, 손절 라인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200원의 현재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 3,200원 현재 가격에 충분히 지진 라인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3,100원까지 충분히 3,200원, 3,100원, 3,250원까지 매수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더 짧게 설정을 해서 2,850원 이 부분까지 좀 바라보시고 설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아무래도 3,570원 이 부분으로 설정을 하시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상승 파동을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봐서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